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다 어려워요 나만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나만 이게 좀 내가 좀 힘들어 내가 힘드니까 공부는 궁극에는 자신이 해야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공인중개사에서 배우는 이 많은 법령의 내용들이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처음 한 번 듣고 나서 내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라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운행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들은 거 복습하고 그래야 돼요 여기 동영상도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책을 보면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듣고 나서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세요 처음에는 그리고 난 동영상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저녁에 오세요 한 번 더 들으세요 시간을 내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기초를 잡을 때는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모든 감옥이든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혼자서 이게 공부하기가 벅차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그게 편해지느냐 천재입니다 그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낯설은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에는 진짜 뼈를 깎는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내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반드시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세요 동영상을 보시라고 혼자 공부하는 건 어려우니까 동영상을 보시든지 그게 싫으면 초반에는 저녁에 한 번 더 나오세요 나와서 한 번 더 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노력이 없어서는 알아가기가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됐죠? 이 정도면 글씨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글씨 엄청 잘 쓰는 거지 더 이상 어떻게 잘 써줘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눈이 나쁘셔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 그래요? 정자로 써주라고요? 아이고야 참 알았어요 그러면 글씨 쓴 일하고 아주 진도도 못 나가게 생겼네 그럼 안 써 이거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책에 다 있는데 문양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는 좀 너무 지나치고요 자 보세요 자 이제 71페이지 도시군 관리계에 결정해야 되잖아요 결정할 때는 뭘 거치고 협의를 거치고 뭘 거쳐서 십일을 거쳐서 결정고시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면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장관님이 결정할 때도 있죠? 이럴 때는 중앙 행정기관에 장하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권자일 때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장관이 할 때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72페이지 보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이라는 거 나오죠? 그거 한번 가볼게요 시도지사가 뭐와 관련된 거? 지구단위 계획에다 이렇게 줄을 거놓으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 봐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토지를 개발한다라는 거 토지를 개발한다라는 건 토지 위에 뭐를 짓는 거라고 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은 복합개발하는 거야 개발정비하는 거죠? 개발정비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일부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는다는 거야 안 짓는다는 거야? 짓는다는 거라고 토지를 개발한다는 게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그랬죠? 얘는 지구단위 계획 안에는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다 적다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 공간에 관한 걸 심의하는 기관이라고 이런 도시계획위원회가 건축물에 관련된 걸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그 건축물에 관련된 게 지구단위 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다고 운행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걸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건축위원회에 뭐까지 거쳐라?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고시연람입니다 이 얘기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했다면 뭐하라고요? 고시하라고요 구속적 계획이니까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공보에 저기 지자체 소식지가 공보예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소식지가 관보입니다 그래서 장관은 관보에 지자체장은 공보에 고시합니다 그래 놓고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줘요? 특강, 시장, 군수에게 보내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들은 결정권자가 고시했으니까 얘네들은 알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냥 주민들이 뭐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뭐만 해주라고 열람만 해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열람은 일정 기간만 해줘야 돼요? 아니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얘는 구속적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열람 해놓고 한 두 시간 해놓고 싹 닫아버리면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고 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구속적 계획의 열람 기간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무제한 시시때때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해하셨어요? 우리 아까 비구속적 계획 있죠? 승인해주면 수립한 자에게 보내주면 그 자들이 공고했다고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그 자들이 공고하고 며칠 이상 30일 이상만 열람해요 왜? 관심 있는 주민하고 전문가들만 보면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구속적 계획은 열람 기간에 제한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해하셨어? 그래요 그 정도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다고요 넘겨보세요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랬죠? 구속적 계획이니까 효력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줄을 쫙 거놓아야 돼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 도면을 모한 날이요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기에다 줄을 쫙 거놓으세요 굵은 글씨로 써있죠? 중요하니까 굵은 글씨로 써있겠죠 지형 도면을 모한 날로부터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날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됐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기득권 보호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기득권자라는 게 뭐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뭐 한 자요? 착수한 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됐어요? 이 자들은 원칙 원칙 도시군 관리계의 결정에 관계없이 도시군 관리계의 결정에 뭐 없이요?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득권자 이렇게 보호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 갑니다 도시군 관리계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뭐 한 자? 착수한 자 착수에다 착수가 검은 글자로 돼 있잖아 착수한 자 이 자들을 기득권자라고 합니다 이 자들은 도시군 관리계의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 맞죠? 근데 밑에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기득권자라 하더라도 그게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의 결정됐어요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거기다 줄 거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면 자 기득권자라도 이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3월 이내에 모눈하고 시장군수에게 공사 내용 사업 내용을 모눈해야 된다 신고는 해야지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용도구역이죠? 이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도 기득권자는 보호된다는 거예요?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호되는데 얘는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기득권자라도 몇 월 이내에 3월 이내에 모눈하라고 신고해야지 할 수 있다고 문양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옆에 3번에 보면 지형도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회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도시군관리계획을 이반한 자 도시군관리계획을 뭐한 자요? 이반한 자 이반한 자는 원칙 누구고? 시장, 군수, 예외, 도지사, 장관 이 자들이죠? 이반한 자들은 지형도면을 작성해라 이거예요 왜 지형도면입니까? 지형도에다 작성하니까 그래요 뭐에다가? 지형도에다가 지형도에다가 도시군관리계획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 내용을 이 지형도에다가 자세히 밝혀서 작성한 도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형도면 그러면 이반한 자가 지형도면을 뭐하라는 거예요? 작성해라 맞아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이반했으면 도지사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그러면 만약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 국장이 작성했다면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지사는 며칠 안에 30일 안에 승인해줍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자들이 지형도면을 고시해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지형도면 열람하는 것도 일정한 기간 안에 해야 될까요? 무제한일까요? 무제한이어야 되겠죠 왜? 구속적 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면이니까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게 지형도면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누가 작성하냐? 시장, 군수가 맞아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자세한 지형도에다가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라 그게 뭐라고요? 지형 도면입니다 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했다면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어요 승인 시장, 군수가 작성했다면 도지사에 뭘 받으세요? 승인 그러면 도지사는 며칠 안에 30일 이내에 지형도면을 승인해주세요 맞죠?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직접 맞아요? 시장, 군수라면 도지사가 승인을 받으면 도지사가 이를 뭐하라고요? 고시하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지형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도 넘겨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도 일반 계획이잖아요 얘는 반드시 수립되어 줘야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얘도 타당성 검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몇 년마다? 5년마다? 왜? 잘했어요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왜요? 그래요 잘했어요 됐나요? 여러분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지침을 정해주는 거라 한 3, 4년마다 한 문제씩 나와요 근데 얘는요 반드시 이반되어야 되잖아 얘가 없으면 국토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 OX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복습하고 반드시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양인지 알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쟁점을 갖고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문제를 안 풀고 책 내용만 보잖아요 그럼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왜 그런 걸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뒤에 있는 문제 꼭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검사할 거예요 책 우리 배운 데까지 뒤에 OX 문제하고 기출 문제 있죠? 풀어봤는지 안 풀어봤는지 검사할 거예요 검사한다고 하니까 그냥 깨작깨작 공부한 척 샤프로 이렇게 낙서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그거 잘 구별해요 이 사람이 정말 공부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그냥 공부한 척 하려고 했는지 제가 잘 구별해낼 줄 아니까 만약에 척한 게 걸리면 과태료예요 여러분 문양인지 아시겠어요? 꼭 공부하세요 그래요 이번에는 46페이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에요 맞아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공부하는데 아이고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했던 건데 맞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낯설고 어려워 하시잖아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는 얼마나 또 낯설고 어색하시겠어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 정도는 공부했었죠? 되게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를 안다는 게 틀거리를 이해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법에서는 지역이라는 말 많이 쓰인다 안 쓰인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해줬은 거 또 해주는 거야 오늘 첫째 시간 이렇게 강의하고 보니까 한번 해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됐어요? 지역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지역은 지구라는 말도 쓰이고 구역이라는 말도 쓰여요 맞아요? 지역은 뭐는요? 지역은 전체라고 지역은 전체를 얘기해요 맞아요? 전체에 대한 기본적 일반적 맞아요? 그러면 지구나 구역은 전체가 아니겠죠? 일부라고 일부라고 일부고 일부고 이 일부의 기본적이고 일반적 이런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일부에만 적용되는 특정한 특수한 그 무엇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해준 거야 지구 단위 계획이잖아 맞죠? 뭐를 단위로 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일부 그러니까 전부 일부 일부 어디에 일부 여기에 일부를 여기다 예전에 해줬잖아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보존하고 관련된 거라고 하는데 얘는 다 개발과 관련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일부 토지를 개발해 기본적 개발, 특수 개발 특수 개발 그게 복합 개발이라고 했지 기능 증진시키고 미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면서 복합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알면 갖다 붙이면 돼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나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지난번에 얘기해 줬으니까 알려고 하면 되잖아 뭐 하려고? 알려고 아 그래 공법에서 지역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이는구나 이럴 때 지구나 구역이라는 말이 그럴 때 쓰이나 보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문의인지 아시겠어요? 약속이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는 거야? 용도가 붙는 거야 용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용도가 뭐예요? 사용 목적 쓰임새는 학계론적 개념이고 그렇죠? 이용 목적 사용 목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여러분 여기 봐 지는 토지의 사용 목적 토지의 사용 목적 맞아요? 그런데 구역은요 지가 아니잖아 얘는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는 특정한 어떠한 사용 목적 이해하셨어? 그래서 여기 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같이 써요 이렇게 용도 구역은 따로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이해하셨냐고 그러니까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건 뭐하고 뭐라고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고 맞아요? 이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처럼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그 어떤 거 문제인지 알아요? 말 속에서 이미 그렇게 알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여기 봐 용도 지역은 전체잖아 토지의 전체 토지가 뭐야? 국토지 국토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자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역 갖다 말 맞추면 되잖아 국토의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다? 용도 지역이다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 변경하는 게 용도 지역 맞아요? 이해하셨어?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 토지의 뭐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이 토지가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용도 지역이다 얘는 기본적인 사용 목적이니까 중복 지정이 된다고 안 된다고 중복 지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가장 기본이 되는 사용 목적이 이렇게도 사용하고 이렇게도 사용하고 아 그럼 헷갈리잖아 기본적인 사용 목적은 됐어요? 네 두 개 이상의 사용 목적이 정해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중복 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기 그래서 크게는 크게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도 관 농 자 이거 기억나요? 도는 무슨 지역이지? 도시 지역 관은 관리 지역 농은 농림 지역 자는 자연환경 도전 지역 맞아요? 그럼 얘네들은 특징을 갖고서 지정하는 거니까 맞아요? 여러분 여기 봐봐 늘 얘기했잖아 농림 지역은 뭐가 있는 거야? 농지하고 살림 있는 거라고 했잖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이걸 보고 해독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어차피 다음 시간이나 이따 끝나고 나서 다 줄거져 또 전 해놓고 또 나중에 줄거주잖아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줄 글 때도 못 찾아 아 속상해 죽겠어 아주 설명 들을 때는 설명 안 듣고 찾고 그래서 못 찾고 나중에 설명 다 끝나고 나서 줄 글 때는 그게 어디에서 뭘 얘기하는지 몰라서 줄도 못 긋고 그럼 둘 다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됐지? 지금은 그냥 들어 그냥 우리가 생각해낼 줄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 지난번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한 거 또 한 번 하는데도 자꾸만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거야 근데 그거 많이 겪어야 된다고 은행인지 알아요? 근데 그게 한 두 달 정도 한순환 돌 때까지 그거 적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하지만 노력하다 보면 다음 순환 돌아갈 때는 좀 더 익숙해지겠지 그 다음 순환 돌아갈 때는 더 익숙해지고 그 다음 순환 돌아갈 때는 이제 나아라 안 찾아봐도 안다는 걸 이 머리가 딱 인지를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냥 막 푸는 거야 안 해와도 이해하셨어요? 지금 인내심 갖고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해독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 단어를 이해하셨어요? 용도 지역은 특성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용 목적 정해주는 거잖아 그 중에 하나가 농림 지역이야 그럼 이 토지에는 농지하고 산림이 있다는 거죠 농림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농지하고 산림 개발합니까? 보존합니까? 그래요 여기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농지하고 산림은 개발해야 될까요? 보존해야 될까요?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왜 농지하고 산림을 보존하려고 합니까? 이것 때문에 농림업의 지능이에요 농업과 임업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농업하고 임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지와 산림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는 무슨 지역이라고요? 농림지역에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 대전광역시에 농지하고 산림이 있는데 농림업의 지능을 위해서 그 농지와 산림을 보존해야 돼요 그러면 대전광역시장님은 대전광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거기를 무슨 지역 지정한다고?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기억나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해서 서울특별시에 어디에? 서울특별시에 농지하고 산림이 있는데 맞아요? 농림업의 지능을 위해서 그 농지와 산림을 보존해야 돼 그러면 서울특별시장님은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거기를 무슨 지역으로 지정해?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또 해줘? 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도에 농지하고 산림이 있는데 농림업의 지능을 위해서 보존해야 돼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거기를 무슨 지역으로 지정해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또 해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이해하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서울특별시든 대전광역시든 특별자치도든 대구광역시든 광주광역시든 무슨 시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같은 토지의 같은 토지의 특성이 특성이 있으면 같은 용도지역이 지정이 된다 맞아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획일적으로 지정이 된다 통일적으로 지정된다고 그래서 용도지역의 규제는 지방마다 도시군마다 다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중앙에서 통제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대통령 용의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셨어? 이 말의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거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냐고 됐어? 그래 오늘 이제 그거를 배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셨냐고 그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보존하는 거지 뭐를 자연환경을 자연환경은 산수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대로 보존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해안 있어? 없어? 수자원 보존된다고 그냥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동식물 생태계 보존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상수원 보존되겠죠 이런 곳에 있는 문화재 이런 거 다 보존이 된다 안 된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보존되더라 이해하셨어? 근데 수산자원이 수산자원이 차고 넘치는 데가 있더라 이럴 때는 그 수산자원을 잘 보호해서 더 풍성해지도록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곳까지 무슨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시지역은 개발 중심으로 이용해야 돼? 보존 중심으로 이용해야 되겠어? 알잖아 벌써 왜 개발을 하면서 이용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요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고 밀집이 예상이 돼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려면 개발을 해야 돼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개발을 하면서 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도시지역이라고 그렇다고 도시 개발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개발할지를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 정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맞개발해 이게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토지는 주거지역 맞아요? 상업지로 개발할 토지는 상업지역 글씨 안을져 쓰고 잘 쓴 건데 보이시나요? 힘들어 죽겠네 이거 쓰니라고 나 자 여기 보세요 공업지로 개발할 토지는 공업지역 그렇다고 도시지역이라고 다 개발하면 도시의 환경을 잘 갖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녹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무슨 지역이에요? 녹지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은 어떻게 세분된다고 주 상 공 노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거지역도 다시 여기 봐요 전용적인 주거지로 개발할 거 전용 주거지역이야 양호한 무한이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거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전용 전용 주거지역 법률적으로는 양호한 요즘 젊은 친구들 용어로는 죽여주는 끝내주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주거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전용 주거지역 그래서 이 전용 주거지역은 또 주택의 용도에 따라 뭐에 따라? 주택의 용도에 따라 단독 주택 중심에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하면 1종 무슨 주택 중심이면? 단독 주택 중심이면 공동 주택 중심이면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나뉘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있어 무슨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럼 일반적인 주거지가 추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집 구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야 옆에 옆에 뭐가 있냐고 옆에 학교가 있는지 맞아요? 마트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찾아야 안 찾아요? 왜?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주거지역이 추구하는 건 편리함이에요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일반 주거지역이야 근데 이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 주택의 뭐에 따라? 층수에 따라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3종 이 있어요 저층 주택 중심이면 1종 저층 이라고 하면 4층 몇 층이야? 4층 이하가 저층 약속해요 법에서 그렇게 정해졌어 약속하자고 그러면 2종은 무슨 주택이겠어? 중층 주택 3종은 고층 주택 중심에 편리한 너무 쉽잖아 그쵸? 그 다음에 쭌주거지역이라고 있어 쭌 무슨 주거지역이요? 준 여러분 용도지역에 준자가 들어가잖아 다양성이야 무슨성? 무슨성? 쭌주거지역이니까 주거기능 담당해야 돼? 안해야 돼? 그거 외에 일부 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거 그러면 거기가 무슨 지역이라고 쭌주거지역 이해하셨어? 정말? 그래서 주거지역은 다시 어떻게 세분되는 거야? 전용 일반 준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이해하셨냐고? 상업지역도 세분이 되겠죠? 상업지역은 자 요거 요렇게 설명해 줄게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거 글린 상업지역이야 글린이 이웃이지 접해 있는 그렇죠? 글린 상업지역에서 뭐 팔아야 돼요? 뭐 팔아야 될까? 생필품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용어는 생필품 법률 용어는 일용품 서비스 공급 이해하셨어요? 아 그거 알잖아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유통 상업지역이라고 있어요? 무슨 상업지역? 무슨 상업지역? 유통 유통이 뭔지 아시지? 여러분 유통 상업지역은 도심지에 있을까? 도시의 외곽에 있을까? 그치? 도시의 외곽에 있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저 경계 대전광역시하고 저기 옆에 무슨 시라고 대룡시 그 경계선에 유통상업 물류센터 같은 게 그런 데 위치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역 간 대전시와 계룡시 지역 간 또는 도시 내 대전시 안에 도시 내에 유통기능 증진하기 위한 상업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유통 상업지역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있어 일반 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담당이에요 무슨적인?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담당하는 게 무슨 상업지역이라고? 일반 상업지역 여기 봐 여러분 여기 봐 일반적인 상업은 상업지는 뭘 추구합니까? 일반적인 주거지역은 편리함을 추구한다 그랬잖아 그럼 일반적인 상업지역은 뭘 추구합니까? 법을 만든 사람도 몰라 그걸 그걸 몰라갖고 그냥 일반적인 상업지역은 뭡니까? 그랬더니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일반적이라는 게 뭡니까? 묻지 마세요 다쳐요 이 얘기예요 문장인지 알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 상업지역은 어떻게 이용해야 돼?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담당이야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이번에는 중심 상업지역이 있어 무슨 상업지역? 도심 부도심 중심지지 도심 부도심에는 상업기능이 거기에 집중돼 있으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상업업무기능 담당하려면 다 그쪽으로 모이려고 그래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이니까 끊임없이 상업업무기능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중심 상업지역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어디가 중심 상업지역이겠어? 어디가 제일 번화할까요? 예? 여기요? 서구는 여기예요? 여기 한 두 도심 정도 되나 보다 그렇죠?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웬만해서 누구 만날 때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 이쪽에서 만나려고 그래요 왜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그렇게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공업지역도 세 분 됩니다 공업지역은 주거지역하고 똑같아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이렇게 세 분 돼요 전용 공업지역 여러분 전용 공업지역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반 공업지 일반 공업지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공법에서 환경을 파괴하면 안 돼 우리 공법의 토지이용은 환경을 파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이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예요 그것 좀 잘 알아도 일반 공업지역은 어떤 거라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생각해야 돼 이제 공법적 사고해 그 다음에 쭌은 다양성이라고 했지 경공업 하겠지 일부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면 뭐예요? 쭌 공업지역에 이렇게 세 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개발이야 보존이야 보존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지난 시간에도 한 번 했네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즉 뭐는 아닌데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아닌데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존 지역처럼 녹지의 보존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 보존 하여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 보존 지역처럼 그러면 뭐 들어간다고? 보존 그럼 여기 봐 농림지역은 아닌데 무슨 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처럼 농업이나 임업의 생산을 위해서 녹지를 보존해 줘야 되는 데가 있어 이런 데는 생산 그런 데는 뭐라고요?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처럼 그러면 뭐라고? 생산 우리 약속했었어? 지난번 들었을 때 못 외웠으면 요번에는 들으면서 받아들여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야 그래서 자연 녹지지역이 있는데 녹지니까 녹지를 보존해야 돼? 개발해야 돼? 녹지를 보존해야 돼? 근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죠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개발 가능한 토지도 허용되는 거 그게 무슨 녹지지역이에요? 자연 녹지지역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자연 녹지지역 좋아요 이번에는 여기 보세요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은 일명 철험지역이라고 했지 이거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그럼 거기는 뭐라고 보존 보존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처럼 그러면 생산 관리지역 맞아요? 도시지역은 아닌데 도시지역처럼 그러면 계획적으로 개발해야지 계획 관리지역 이렇게 나요 이해하셨어? 이게 뭐라고? 용도 용도지역이라고 여러분 이러한 용도지역은 여기 봐 전국토를 대상으로 그 토지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사용목적을 정해주고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크게는 도 관 농 자 도는 주 상 공 노 주는 전용 일반 준 상은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공 전용 일반 준 얘를 잘 알아둬야 돼 녹지지역은 좀 몰라도 돼 이해하셨어요? 계획관리지역은 철옹지역이라고 그랬죠? 도시지역처럼 계획 관리지역 얘를 잘 알아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는 용도지역이 크게 4개인데 얘는 개발중심으로 이용되는 토지 그래서 얘는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맞아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중심이지 그래서 얘는 비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이렇게 얘기도 해 비도시지역에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세 가지 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헷갈리면 안 돼? 알고 있는 건데 그걸 틀리면 안 되지 도간농자 열심히 외워놓고 도시지역 그러면 잘 알아들어 근데 비도시지역은 워낙 배워본 적이 없는데 비도시지역 그러면 안 되지 비도시지역은 어디를 얘기한다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왜 이렇게 구별하는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이게 뭐예요? 용도 지역 여러분 여기 용도지역 해결한 거 아니야 그치? 어? 책에 분명히 있어 이게 좀 이따 내가 읽어줘 근데 이번에는 용도지구 있고 용도구역 있잖아 맞죠? 그중에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일부 특정 특수야 맞아요? 근데 용도지구는 토지의 토지의 특정한 사용목적 맞아요? 구역은 뭔가의 특정한 사용목적 이해하셨어요? 이해가냐고요? 그러면 자 가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기본적인 사용목적을 용도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용도지역에 용도지역에 보세요 용도지역에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지역에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요 용도지역은 토지의 기본적인 사용목적을 정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용도지역의 지정만으로는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미관을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기능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즉 용도지역에 지정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즉 용도지역에 미비점 미비점을 모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용도지역에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지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게 말이 어렵잖아 이 말을 이 말이 어렵잖아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말이 어려우면 그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 여기가 있는데 이거하고 옆에는 옆에는 그림 이거는 좀 그림 그리기가 내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몰라 이렇게 돼있어 그냥 그림이 뭔지 모르지만 그림이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돼있고 여기 뭐 이쪽에서 이렇게 길 따라가면 이쪽에는 여기는 아 나 잘 몰라 못 그려 잘 사람 아니에요 3층 석가탑 다보탑 석가탑 다보탑 여기는 석굴암 맞아요? 그럼 여기는 무슨 산이죠? 토암산 그럼 여기는 무슨 시? 경주시 그렇죠? 경주 시장님은 경주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여기 일대를 무슨 지역으로 지정할까? 아 그래 우리는 이것만 알면 벌써 안되니까 여기가 무슨 지역인지 맞아요 자연환경 보전서 지정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환경하고 문화재 보존해야 되니까 맞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거 기본적인 사용목적 정해준다고 여기 특징에 따라서 맞아요?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얘 보전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석가탑 다보탑 있으면 여기 바깥에다 이렇게 줄 테두리 걸어놨어요? 안 걸어놨어요? 왜 걸어놨어요? 함부로 들어가서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맞아요?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 앞에서 그 줄에 이렇게 기대서 못 찍어요 셀카 찍나요 요즘은? 사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만지면 된다고 안 된다고 보존하라고 나오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이렇게 보존하라고 나오니까 만지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갖고 석굴암을 이렇게 뭘 보다가 석굴암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 들어가서 막 만지면 돼요? 안 돼요? 그래갖고 그냥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친구가 만지지 말고 막 그러려니까 그래서 아아악 뱉었어요? 뭘요? 심으실 것 같아요 아니 아악 이렇게 해서 뱉었는데 그게 침이겠어요? 가래지? 그래갖고 우리 부처님 여기에 이렇게 묻은 거예요 걸리면 당신은 삼삼하게 처벌받아 2년 이하의 증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연이야 근데 안 걸렸어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여기에 이게 묻어갖고 보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중에 가봤더니 아니 세상에 근데 용도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지역만으로는 이거를 닦아낼 수 있어?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존하라고 건들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고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서 용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만으로는 이거를 닦아낼 수가 없는 거야 아 안되겠다 그럼 그거를 닦아낼 수 있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여기를 여기에다가 미간지구를 지정해요 무슨 지구요? 이해하셨냐고 이게 용도지구라고 이 얘기라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막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산사태 같은 거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갖고 여기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무너져 내리면 이거 큰일 나잖아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는 여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거기 보존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안되겠다 여기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산사태 같은 거 나도 끄떡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야 돼? 안 취해줘야 돼? 그게 방제지구예요 무슨 지구요? 그럼 방제지구를 지정하면 된다고 이렇게 용도지구 용도지구의 느낌들 아시겠냐고 또 해줘? 안 해줘도 돼요? 불안하네 안 해줘도 된다고 진짜? 됐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봐 용도지구는 이렇듯 용도지역의 지정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미관, 경관, 안전, 기능 등을 모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에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게 뭐라는 거야 용도, 지구 그 특정한 목적이 뭐냐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냐고 따라서 얘는 같은 토지상이라도 보완할 목적이 여러 개 있으면 얼마든지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지구, 지구는 중복지정 돼야 안 돼? 된다 이거예요 지역, 지역은 그러면 용도지역하고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는 중복지정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용도지역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맞아요? 이해하셨어? 지역, 지역은 되고 안 되고 찌구, 찌구는 서로 다른 것들끼리는 된다고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진짜 알겠냐고 그러면 종류만 알면 되겠네 용도지구의 종류만 알면 되겠네 용도지구는 왜 지정한다고?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 덧붙여서 지정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말이 곧 보완해야 되는 목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봐 경관지구 있어 무슨 지구?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관 경관 이해하셨냐고? 경관을 보호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게 무슨 지구야? 경관지구 아시겠어? 훌륭해 저 여기 봐 경관지구는 세 가지로 나뉘어 자 수 시 나중에 다 읽어줘 자수시예요 자가 뭐냐면 자연 경관지구 수는 수변 경관지구 시는 시가지 경관지구야 그럼 여러분 자연 경관지구는 자연의 경관을 맞아요? 보호하기 위한 거죠? 산지 구릉지 산지나 구릉지 등의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자연 경관지구 여기 봐요 수변이잖아 수는 뭐라고? 수변 수변은 하천 이런 거 얘기해 하천 우리 대전광역시에 무슨 천이 있어요? 강 있냐고 갑천이요? 갑천? 네 그럼 갑천 주변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거 있죠? 그건 무슨 경관지구예요? 수변 경관지구 시는 시가지야 시가지니까 주거 기능 맞아요? 도시 여기 한복판 이런 데 있죠? 시가지의 자연경관이겠어? 도시경관이겠어?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게 시가지 경관지구 앞으로 여러분 이거는 갖다 말 붙이면 돼 여기에다가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경관지구가 어떻게 세분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된다고? 자 수 시 자가 뭐라고? 자연 수는 수변 시는 시가지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돼? 자 수 시 됐어요? 어느 분 이거 자수시라고 가르쳐줬어? 어느 분은 이렇게 자두시 자두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자두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제수시? 그렇게 외우는 사람 그것도 안 돼 제수시 자두시도 아니고 뭐라고 자 수 시 외웠어? 그 다음에 미간지구 있어 무슨 지고요? 미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 갖다 말 붙이면 돼 미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중 역 일 중력 일이야 중이 뭐냐 중심지 중심지 미간지구 중심지니까 토지 이용도가 뭐한 지역? 높은 지역 여기 여기 이런데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 있죠? 여기에 미간을 유지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업지역 같은 데다가 미간지구 지정하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간판정리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건물 만약에 여기가 무슨 지구로 지정하면 미간지구로 지정하면 우리 옆에 건물 옆에 입간판 된 거 있지? 다 뛰어 이거 다 뛰고 건물 앞에다가 예쁘게 통일되게 이렇게 해갖고 그 앞에다만 딱 이렇게 해주게끔 해줘 그래서 이 중심지에 미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게 무슨 지구야? 중심지 미간지구 역은 역사문화 미간지구야 무슨 미간지구? 역사문화 미간지구 역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문화 미간지구는 문화재와 같은 건축물 문화재와 같은 뭐요? 건축물의 미간을 유지하기 위한 거야 우리 아까 석굴암에 미간지구 지정한다고 그랬지? 거기가 무슨 미간지구라고? 역사문화 미간지구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하셨냐고? 역사문화 맞아요? 그 다음에 일반은 중심지 역사문화 빼고 나머지 미간지구 지정되면 다 일반 미간지구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냐고? 그 다음에 여기 봐 여기 봐 고도지구라고 있어 무슨 지구? 고도가 뭐야? 고도가 뭐냐고 높이 땅에 높이겠어? 건축물에 높이겠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용도지구 딱 배우니까 건축물이 나와 여기는 용도지역은 토지밖에 안 나와 얘는 토지의 기본적인 사회 목적을 정해주는 건데 맞아요? 아니 왜 용도지역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까? 그 토지 위에 뭐가 생김에 따라? 그럼에 따라 용도지역으로는 이를 수가 없지 그러면 그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야? 용도지구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 지금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해하셨어? 그래 그럼 고도지구는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야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되게 쉬워 건축물 높이에 최고 한도를 정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 높이를 초과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이 높이보다 낮게지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과밀방지지 뭐를 위해서? 과밀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최고 고도지구 최저는 말 그대로 최고 낮은 높이를 정해놓고 이 높이보다 낮게 지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다 얘네들보다는 뭐하게? 높게 지어라 이거죠? 토지의 고도이용이야 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면 무슨 지구라고? 최저 고도지구 자 이번에는 보존지구라고 있어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보존 뭔가를 보존하자 이거지? 보존해줘야 되는 게 뭐냐? 보세요 역중생이야 역은 뭐냐면 역사문화 환경 역사문화 뭐라고? 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미간지구는 역사문화 미간지구잖아 그런데 얘는 역사문화 환경 그 얘기는 뭐냐? 보세요 이거는 문화재 같은 거 있어? 없어? 얘도 보존하는 거야 문화재도 보존해? 동시에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있어? 없어? 그 환경 그 환경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지역 있죠? 그 거기까지 뭐하는 거? 보존하는 거야 문화재라는 건축물의 미간을 유지하기 위한 건 무슨 지구고? 역사문화 미간지구고 미간이고 그거는 맞아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일대 환경까지 다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은 중요시설물이야 무슨 물? 중요시설물은 뭐냐면 군사시설을 얘기해 중요시설물은 뭐라고? 군사시설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을 뭐하겠다? 보존하겠다 생은 뭐겠어? 생태계 뭔 태계? 생태계 생태계 알아 여러분? 우리 여기 대전광역시에도 철새 같은 거 서식하는 데 있나요? 아 갑촌이요? 그런데 거기에 철새 같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을 좀 보존해야 되겠어 그 일대를 그러면 거기에 뭐 지정되는 거야? 생태계 보존중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시설보호지구라는 게 있어 무슨 보호지구? 다 왔어 시설을 뭐하겠다? 그럼 보호되는 시설 종류가 있겠지? 있겠어요? 그게 첫 번째가 학교시설이요 무슨 시설이요? 여기 대전초등학교 있어요? 여기 서초등학교? 서구니까 서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 없나요? 대전고등학교 있어요? 대전고등학교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거 그게 뭐예요? 학교시설 보호지구 그 다음에 공용시설 보호지구 여기 시청 여기 어디요? 시청이 공용시설이잖아 공용시설 보호지구 그 다음에 항만시설 보호지구 여기 항구는 없죠? 그 다음에 공항 있으면 공항시설 보호지구 그래서 보호되는 시설이 뭐라고? 학교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제지구라고 있어요 무슨 지구? 방제지구 제자는 천연제에 얘기합니다 산사태 풍수에 지반분계 같은 거 있죠? 요거를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연 방제지구가 있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어요 여러분 자연 방제지구는 경사지 하천변 이런 데처럼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 건축물 함부로 지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게 뭐야?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는 이미 건축물이 많아져고 인구도 많아져고 이미 건축물이 있잖아 그런데 재해가 일어나도 그 건축물이 끄떡없도록 하려면 그 건축물이 시설 개선을 통해서 뭘 통해서? 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무슨 방제지구라고? 시가지 방제지구 자 이번에는 칠학지구라고 있어요 무슨 지구? 여러분 칠학이 뭐야? 칠학 주거지 마을 동네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 칠학지구는 자연 칠학지구가 있고 무슨 칠학지구가 있고? 자연 칠학지구가 있고 집단 칠학지구가 있어? 여러분 자연 칠학지구는 자연스럽게 칠학 만드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어디냐? 여기 녹지지역 무슨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데 있죠? 여기는 개발용도야? 보전용도야? 그래서 자연 칠학지구는 보전용도 지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전용도 지역의 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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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집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맞아요? 마을 만들어주는 지구 있죠? 그게 무슨 칠학지구라고? 자연 칠학지구 보전용도 지역의 칠학을 모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무슨 지구라고? 자연 칠학지구 여러분 여기 봐봐. 정비는 개발이야? 보존이야? 정비는 개발이야? 보존이야? 여러분 여기 봐. 용도지역은 지금 개발하래? 보존하래? 보존하래잖아. 그런데 여기에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칠학지구는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거다? 완화하는 거다? 강화하는 거야? 완화하는 거야? 그래요. 얘는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지구라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경관, 미관, 고도, 보존, 시설, 방제지구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은 용도지역의 규제를 강화해? 완화해? 강화하지. 기존에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두 보존해야 돼. 경관을 보존해야 되니까 경관, 보존을 위한 어떤 규제를 더 덧붙여야 되잖아. 나머지도 웬만한 용도지구는 다 용도지역의 규제를 모아하는 건데 강화하는 건데 완화하는 게 있더라. 그게 뭐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런 데서 나온다고. 다 여기서 나와. 이해하셨어? 됐어요? 그 다음에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어디요? 개발 제한구역의 칠학을 정비하기 위한 건. 어디에? 개발 제한구역의 칠학을 정비하기 위한 건 뭐라고? 집단 칠학지구야. 이해하셨어? 됐냐고요? 잘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개발 지능지구라고 있어. 무슨 지구요? 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지구야. 그럼 여러분 얘는 용도지역의 규제를 강화야 완화야? 강화 완화. 완화지. 그러니까 얘들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맞아요? 용도지구 중에서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칠학지구, 하나가 개발 진흥지구야. 여러분 여기 봐봐. 녹지는 개발이야? 보존이야? 얘 들어가면 안 되겠지? 주거, 상업, 공업기능 등을. 됐어요? 중심으로 개발을 진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뭐라고? 개발 진흥지구.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도 세분이 돼. 그래서 주거기능을 위주로 개발한다. 주거, 개발, 진흥지구.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업기능이야. 공업기능이니까 물건 만들어내겠지. 그렇죠? 만들어낸 물건을 내다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그거는 유통이지. 그래서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걸 산업, 유통. 산업하고 유통은 이렇게 같이 묶여야 된다고. 이해하셨냐고? 물건 만들어서 내다 팔아야 되니까. 맞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관광지. 관광지 또는 휴양지 아니야. 그래서 얘는 관광, 휴양.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 이렇게 나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이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이야.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능 중 두 개 이상을 섞었다. 두 개 이상을 섞었다. 그러면 뭐야? 복합. 복합이겠지? 맞아요? 이 세 개의 기능 외에 다른 거다? 특정. 그걸 뭐라고 한다고? 특정.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두 개 섞으면 복합. 이거 외에 다른 특정한 목적이면 특정. 그래서 이게 특정 개발진흥지구. 이해하셨어? 이해 가요? 그 다음에 방화지구라고 있어. 무슨 지구? 화자가 무슨 화자야?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거고. 세 분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있어. 무슨 지구? 말이 다 된 거지. 특정의 용도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주거기능 보호해야 돼. 청소년 보호해야 돼. 누구 보호한다고? 청소년 보호해야 돼. 그래서 청소년 유해시설 있죠? 유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무슨 지구라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법에는 몇 개의 용도 지구가 있다고? 열 개가 있어. 열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덟 가지가 세 분이 돼. 그러면 얘네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겠어? 세 분 되는 게 잘 나오겠어? 이게 잘 나와. 그 중에서도 웬만한 건 다 규제를 강화하는 건데 완화하는 게 있어 없어? 그게 뭐라고? 치라 개발진흥. 여기가 그냥 나와. 이해하셨어? 종류는 지금 다 외울 수가 있어 없어? 그래 여러분 나 바라지도 않아. 나 그거 외울 거라고 난 기대도 안 해. 이걸 이렇게 많은 거를 어떻게 외워? 공법만 공부하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왜 이걸 먼저 해줬냐? 이게 용도 지구라고. 용도 지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겠냐고. 이해하셨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 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지역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어? 완화하는 것도 있어. 이해하셨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강화하는 게 많아. 근데 완화하는 건 딱 두 가지다. 뭐가 있다고? 치라 개발, 지능. 이거는 꼭 알아둬라.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봐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용도 지구는 이렇듯 특정한 용도 지역에 한정돼서 지정하는 게 아니지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할 곳이 있으면 그 용도 지역이 어디든 그 목적을 따라서 지정하는 게 용도 지구야.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특정한 용도 지역에만 지정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칠학지구야. 칠학지구는 어디에만? 여기에만 지정하라고 그러잖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칠학지구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 그러니까 이 칠학지구는 완화하는 것도 있지만 특정한 용도 지역에 한해서만 지정되는 또 아주 독특함도 있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얘가 제일 잘 나온다는 거예요. 용도 지구에.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재재작년에도 나왔어. 계속 이렇게 나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의미들 아실 수 있겠어? 됐죠? 됐죠? 됐어요? 힘들어요,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좀 쉴까? 그래요, 잠깐 쉬어요, 그러면. 아, 진짜.